여러분 오늘 제가 유튜브 라이브 첫방송하러 우아한 다냐쇼로 첫방송을 하러 안산문톡TV 왔는데요. 배경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뒤에 있는 유경미 작가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제 영화관에 온 것 같습니다. 다냐 영화관에 온 것 같아요. 이제 막 방송 끝나고 저거를 끄기 전에 제가 얼른 촬영하고 있어요. 여러분 잘 보이나요? 제 얼굴이 잘 안나오긴 하지만 너무 감사하고 멋있네요. 오늘 모처럼 오랜만에 서가인 가수님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행복하게 방송을 하고 갔구요. 끝까지 방송 지켜준 저희 이제 우아한 다냐쇼 다냐 채널의 팬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저 이거 짧은 영상으로 올려놓을 거에요. 잘 보이시나요? 이렇게 옆에가 서가인 가수님 짜자잔 이거는 저 저 저 행복한 밤 되세요. 행복한 밤 되세요. 안녕. 안녕. 감사합니다.